서산시는 학대 피해 아동에게 응급조치는 물론 심리치료와 상담을 병행할 수 있는 남아 전용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올해 하반기 설치 운영합니다. 시는 지난해 10월 시내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설치하고 여아 전용 시설로 운영 중이지만 남아 전용 쉼터가 없어 그동안 신속한 분리 보호와 치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산시는 아동방과 심리치료실 등을 갖춘 정원 7명의 남아 전용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